신호 라잇입니다. 신호 라잇 신호 라잇 신호 라잇 기상캐스터 다영오리기가 카다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. 이슬람인가? 그래가지고 이슬람 사거리가 엄청나요. 시골인데 이슬람 사거리가 있어요. 약 600m 앞 화곡 고가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주행하세요. 슬펜마오. 어, 공부를 못하셨는데. 공부를 못하셨는데. 지금 말이야? 말? 말? 네. 뭐, 이게 단계가 그 사거리에 있는지. 수아버스는 반대ικά, 아, 근데 그냥 아마 너물이 다 이불라고 그러는데요. 여기다 보다 장난감이야. 먹으면 뭐지? 예의이 많다고 하셨는데. 아, 그래요? 아, 저게 아닌 것 같은데? 예의 아맘, 아멘. 아, 저거 아이раж, 그치? 유, 유, 유 프롬, boca주? 어? 어, How old are you? I'm 21 21? 오오 아, 진짜? 아, 뭐야? 맞아, 맞아 맞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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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300m, 파곡 고가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아, 맵나? 아, 맵나? 아, 맵나? 아, 맵나? 아, 맵나? 아, 맵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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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물? 소오는 맛? 뭐, 콜? 콜이 맛 콜 맛 자, 안 왔다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잠시 후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조금 많이 넣은가 오, 내가? 몇 시에 됐는데? 아, 진짜? 눈이 너무 줄어들어 눈이 너무 줄어들어 와, 저 밑에가 어떻게 되는 거냐? 와, 저 밑에가 어떻게 되는 거냐? 너무 쉽게ался 깎아몹이 고출물 숙소로 고추냉이 걸쭈면서 목이 또 하나 까다로워 고추냉이 야, 이 냄비 와, 엄청나네 고추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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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락하다 와.. 와.. 와 바람이 확 차가워졌네 와 멋있다 아니 그런데 신기한게 저 선높이랑 옆에 있는 선높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저쪽에는 만년설이고 여기는 그냥 언덕이네 아 고생하세요 3분 3초에 어 엄청 좋다 이거 개나 아니고 유로트지? 그래서 계속 한 번 아 엄청 좋네 아 다른데 이제 확실히 다르다 높이가 두 배 높은 것 같다 그 개나 같고 유로트 여기가 객공원이어서 맘원 이런 거를 찾지 못한대요 그래서 맘원들이 사람을 안고 썼대요 그리고 저기 엄청 많고 보이세요 저기 이사행길을 이렇게 쓰는 사람한테 여기 되게 보이시죠 여기가 다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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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 저거 뭐지? 저거 진짜 저거 안들었습니다 아멘 이게.. 점점 더 심해.. 이거 오늘 더 심한 거 같아가지고.. 받으실 안아버렸습니다.. 아.. 진짜.. 불사장강이 위팀에서 벗어난다.. 네.. 메뉴 오세요.. 메뉴 오세요.. 메뉴 오세요.. 아.. 먹지 않았습니다.. 목동.. 경기장이죠..